너 나 3포 세대인 거 알지? 연애, 결혼, 출산을 포기한 딱 그런 인간 근데 사실 난 5포였어 내 집 마련하고 인간관계도 포기 직전이니까 우리 이모랑도 벌써 멀어졌고 우리 엄마가 빌린 돈 때문에 너네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 그런 걱정은 왜 네가 해? 어른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어쩌면 난 더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 저축이나 희망, 어쩌면 꿈 같은 것도 6포, 7포, 8포 그게 딱 내 인생이야 근데 어 근데 나 오늘 그 중에 하나는 포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걸 알았어 나 오늘 잠깐 잠깐 왜 너 연애는 포기가 안 되는구나 그치? 잠깐만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집 쌌다? 응? 나와봐 어디를? 아 일단 나와봐 DOUBLE 아 오 !! 아 네 네 아 아 네 tym Les 아 아 ilo 나랑 같이 안살래?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살살 고마워 나 신경 쓸 필요 없어 이 이상 피해 안 줄게 없는 듯이 그림처럼 살게 저기 수소가에서 씻으면 되고 화장실은 뭐 가린이로 뛰어가면 되는 거니까 걔가 너 좋아해 인마 왜 왜 하필 나야? 왜 하필이면 나를 좋아하냐고 경찰서 갔었지? 갔을 거야 그치? 내가 오라고 했으니까 그니까 왜 하필이면 나냐고 글쎄 다른 친구들이 있어도 힘들 땐 네 생각이 먼저 나 편해서 그런가 편하다고 좋아하냐? 생각해보면 다른 매력들이 더 많을텐데 툴툴대긴 해도 내 부탁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잖아 그냥 의지가 돼 하.. 바보 내가 얼마나 비겁한 놈인데 하필이면 나 같은 놈을 짝사랑하다니 아냐 넌 혼자 짝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아 아 아 아 아 야 나와봐 야 나와봐 왜 야 나와봐 할 말 있으니까 왜 뭐냐 나오라니까 잠옷 입었단 말이야 누가 너 여자로 보기라도 한데? 할 말이 뭔데? 너 내가 너 좋아한다고 오해하고 그러지마 어 나는 지구대 순경들이 네가 나 좋아한다고 내가 너 진짜로 좋아했으면 나랑 사귈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 나한테 미치고 싶다고 했잖아 이게 진짜 야 어 꿈도 야무지 한성이 어 내가 돌았냐 널 좋아하게 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? 왜 나는 아닌데? 나는 왜 아닌데? 너도 나 아니라면서 내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불쌍해서 좋아해주려고 했던 거잖아 진심으로 좋아한 것도 아니잖아 조금쯤은 진심이었다 잘자 잘자 송이가 날 좋아하는 게 좋기도 했다 너 사는지 알면서도 너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